오! 빗자루! 자루다! 야! 청소하고 있다! 대박! 자! 자루와 지방이예요! 드디어 로블룩스 유튜버를 만나기 2에 자루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지방이가 없어서 아쉽다! 지방이는 꼭 쌀이 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옆에 보면 우리 빗자루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빗자루야 봐. 머리숨 많다. 빗자루! 빗자루! 가자! 그럼 한 번 가보자 이제. 과연 우리 자루TV의 맵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게... 맵이 다 있어? 응. 자, 봐봐. 여기 정보도 써있어. 유튜브 가입 날짜 2019년 6월 18일 구독자 1.85만명 2020년 12월 6일 기준이래. 빗자루가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어. 우와! 빗자루가 18,500개나 모였네. 야야야! 계란이 계란이! 자, 가보자. 올라가 봐. 여기 꿀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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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오! 동굴이야 동굴.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이렇게 빨랐었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유튜버들이 나와있어. 지방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뭐야! 색깔이 조금 달라. 맞아, 맞아. 이거 색깔 달랐었어. 으악!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쪽으로 샀다고. 아, 여기 다 유튜버들이 있구나. 응, 여기 유튜버들이 다 있어. 오! 뭐야! 저거 왜 저래? 오! 왜 이래? 난리가 났어. 여기는 하늘코끼리님이셔서 여기 바닥에 하늘이 보여. 재밌다, 이거. 재밌지? 유튜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지? 응. 와, 여기 다 초록색이다. 파시님! 캐릭터가 온통 초록색이야. 그래서 맵도 온통 초록색인가 봐. 아, 이거 한 번. 지방아 욕심내지마. 됐다. 응, 얼른 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나 저번에 꿀밤이 채널에서도 느꼈지만 이거 동굴이 닮았지? 옐로님. 어? 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우와. 동굴이 닮았지? 완전 똑같이,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 여기 또 땅이 사라진대,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현이 머님. 야야야! 언제 지나가면 어떡해. 어, 저기 친구 있다. 어, 진짜. 자료를 알아볼까? 글쎄. 여기는 세상 놀이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놀이터님 채널은 진짜 재밌게 봤지, 내가. 벌떼 시뮬레이터 짱 좋아했어. 여기는 러블리 서영님. 오, 여기는 머더 칼이 꽂혀있어. 뭐 머더 전문인가 봐. 알디로드님. 뭐 눈이 하나야. 어, 엄청 멋있지? 짱 멋있었어, 캐릭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 친구 이제 건너왔네, 저기서 계속 저렇게 고생하시더니. 여기서 고생하시더니 계속 건너오셨어.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 오, 여기 탁초초코님. 우리 동굴이가 엄청 좋아해요, 탁초초코님. 탁초초코님, 동굴이가 엄청 좋아해요. 지나가고. 여기는 똥털작가님. 오, 아이디 완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캐릭터도 지방이가 마음에 들어하게. 그치? 어,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노페어님. 손에 몽키스패러들고 있는데? 이거 수리 안 하, 아이디는 수리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거? 근데 몽키스패러들고 계신 거야? 어. 와우. 그리고 여기는 대자택 멤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야. 집사님. 집을 몇 채를 사셨길래 이 집사야. 계속 사시나보다. 아, 집을 사해서 집사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나보다. 우와, 이거 뭐야? 여기는 대지저금통님. 여기도 역시 우리 동굴이가 엄청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기 꿀꿀이 지방이 자금통이에요. 항상, 항상 밖에서. TV에서 항상 나오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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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이 집사님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옐로우 캐릭터 게임 플레이어. 그리고 여기는 김리랑님. 와, 캐릭터 완전 귀여워. 오. 그리고 여기는 푸딩을 밟고 로켓 점프해봐요. 하니까 누군지 알겠어. 푸딩제리님. 오. 푸딩제리님은 카트에 타고 계셔, 귀엽지. 어? 타고 있는 거야? 어, 저거 타고 있는 거야. 저거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니셔. 신기방기다, 신기방기. 완전 귀엽지. 여기는 새우님이라고. 오, 새우님 잘생겼다. 지방아, 이거 봐봐. 얼마나 잘생기셨어. 왜, 나 봐봐. 못생겼어. 아, 봐봐. 다시 봐. 괜찮아. 되게 목도 짧은 것 같아, 지방아. 아,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아,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올라온 거야? 어깨가 올라온 거야. 그렇구나. 아, 여기는 윤모님이야, 윤모님. 윤모님은 방문자가 892K 명인 게임을 만든, 아, 부산행 만든 게 윤모님이셨구나. 와, 그래? 어, 우리 부산행 했었잖아, 좀비 나오는 거. 맞아. 윤모님 우리가 부산행 플레이에서 찍었거든요. 여기 범인이 이 사람이었구만, 그러면 이거. 아니야, 범인은 이분이 아니지. 우리 윤모님이 우리가 찍은 부산행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되게 재밌게 잘 찍었는데. 놀러오세요. 맞아요, 윤모님. 근데 우리 이번에 서울행입니다. 서울 가요, 이제. 아, 부산 갔다 왔으니까? 부산 갔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제. 좋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키크랑님. 야, 자루한테 딱 맞는 유튜버야, 키크랑. 키가 커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저한테 해주세요, 키크라마. 키크라 김자루, 키크랑. 크랑, 크랑, 키크랑. 여기는 컬러님. 이름은 컬러님인데, 여기 벽 색깔이 다 흰 색깔 밖에 없어, 그치? 원래 모든 색의 보유색은 검정과 하얀색이라고. 오, 그런 멋있는 의미가? 그래. 꿀밤이다! 꿀밤이다, 꿀밤이. 꿀밤, 꿀밤, 꿀밤이 좋아요. 꿀밤, 꿀밤. 꿀밤이 키 왜 이렇게 커졌어? 꿀밤이 덩치 엄청 커졌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꿀밤이. 폭식했나 보다. 옆으로 못 가나? 꿀밤이 옆으로 가게 해주세요. 와, 범전 못하게 해놨다. 안녕, 난 꿀밤이. 꿀밤이랑 같이 찍고 싶어요. 못하나 봐, 꿀밤이한테 못 매달리나 봐. 아쉽지만 가자. 여기다. 오, 뭐야? 꿍수? 거기 아닌데 꿀밤. 꿀밤이래. 지방아? 난 꿀밤이. 여기잖아. 난 꿀밤이. 오, 빗자루! 자르다! 청소하고 있다, 청소. 쓱싹쓱싹. 쓱싹쓱싹. 자르다! 쓱싹쓱싹. 우와, 우와. 우와, 포인트 대박인데? 빗자루가 이렇게 쓱싹쓱싹 청소하고 있어요. 데이면 죽나? 아, 데이면 죽네. 우리 빗자루들이 이게 뭐냐? 바로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우리 빗자루들이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다고. 쓰레기들은 자르TV의 악플러들이죠. 그 악플러들을 막 쓱싹쓱싹 치우고 있어. 너무 좋아요. 자르, 빗자루. 너무 좋아. 이분이 제작자야? 아니. 엘브님은 우리 빗자루님 중에 한 분이시지. 아, 나 제작자인 줄 알고 같이 쫌 줄고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콩자님. 우와, 콩. 콩이 캔 대박. 여기 내 스타일이야. 콩자님. 와, 홀커트로 생겼다. 오, 진짜? 그렇지? 홀커트로 생겼어.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마음에 들어? 아, 이 캔이 엎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콩물이 흘렀나 봐. 와, 그러네. 그렇게 음식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데. 함부로 흘리면 안 돼? 어, 여기도 뭐다 하시는 분이신가? 나무꾼님. 나무를 자르고 있다, 대박. 어? 다 있다. 정품의 클리어. 클리어. 와, 재생하자, 재생하자. 동상. 동상, 동상.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유튜버들 만나기 투! 한 번 해봤는데 자루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야호, 야호, 야호. 그리고 빗자루도 같이 나와서 더 행복해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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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빗자루들도 자루 나왔으니까 자루 만나러 한 번씩 플레이 해가지고 꼭 끝까지 계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